자 요즘에 와서 저한테 자꾸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도대체 이 시기에 초수생이나 N수생이나 뭘 해야 됩니까? 보통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뭔지 얘기해줄까요? 이 시기에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해왔다는 얘기예요 보통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해왔던 분들은 자기가 하던 거에서 뭘 더 해야 되냐고 물어보지 이 시기에 뭘 해야 될까요? 물어본다는 것은 그동안에 MT된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뭐라도 하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한 공부에서 초수생이 여기서 뭘 선택해야 될까? 초수생은 여기서 뭘 집중해야 될까? 이 질문은 솔직히 유쾌한 질문이 아닙니다 강사로서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상당히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올해 같은 해는 일반적인 해가 아닙니다 그래서 강사인 저로서도 이런 해에 여러분들을 몽땅 내보내버리고 정말 박로송이 노량진에서 합격생 많이 내고 정말 박로송을 선택해서 수업을 듣던 게 탁월한 선택이었다 계속해서 제가 얘기하지만 전반기에 자꾸 어떤 강의를 듣든 말든 중요한 건 후반기에 9월, 10월, 11월 달에 모의고사만 어떻게 한번 정리하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 학원에 되게 불만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적중되기를 바라고 수업을 들었는데 자기가 느꼈을 때 적중이 안 된 거거든 그런데 시험은 실질적으로 적중보다는 본인이 자동화가 되고 그것이 얼마나 몸에 배웠는가 연습을 통해서 몸에 배웠는가 이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딱 이거는 여러분이 집중해라 나머지는 강사다 그러니까 강사 몫이 잘못돼서 떨어지는 거는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뭔가 잘못돼서 만약에 잘못되신다 그러면 아마 천추의 한이 남으실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강사는 경쟁력입니다 강사를 선택했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강사를 믿고 올해 시험 준비했는데 네가 나한테 칼자루 하나 더 지워줘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사 몫은 강사 몫이고요 이걸 대체하는 게 강사 몫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강사 몫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부를 할 때 해놨어야 되는 거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해야 될 것들이 아니라 해왔던 걸 더 견고하게 더 완벽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외의 것은 강사 몫입니다 강사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A강사, B강사, C강사, D강사한테 들었을 때 왜 A강사한테 안 듣고 B강사, C강사 들었을 때 후회하게 만드는 건 경쟁력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경쟁력은 기껏해봤자 한 문제, 두 문제, 세 문제입니다 많으면 세 문제? 그래봤자 세 문제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는데 세 문제면 몇 점이야? 12점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등락을 결정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킬러문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많은 수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커버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벗어나기 때문에 에어리얼을 벗어나버리면 여러분들이 우주를 보게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저 믿고 철저하게 저에게 위임하고 위임하고 내가 해야 될 게 뭔가? 라고 하는 방향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런 해는 제가 이런 식의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어제 가티오 딱 보자마자 내가 이제는 이를 악물고 오래 이를 악물고 다 내보내버리겠다 이렇게 제가 마음을 잡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는 에이, 이제 지옥 모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뽑아줄 때 내가 뭔가를 다 내보내서 정말 강사가 어떤 진실된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합격생이 안 나오진 않겠지만 합격생이 안 나오진 않겠지만 비율을 가서 딱 들어가버리면 그때는 말이 쏙 들어가요 외부에서 보여지는 건 다 합격생이 많이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신규 연수장 가면 딱 나오거든요 신규 연수장 가면 얼굴 아는 사람 만나거나 서로가 들었던 강사 만나면 딱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이 많이 합격시켰구나 그거를 저는 노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확고하게 해주지 않으시면 저는 분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관리반을 하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이걸 안 하니까 못 믿어서 시키는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은 내가 집니다 논문을 뒤지든, 출출자를 예측을 하든 뭘 하든 간에 그건 제가 합니다 여러분들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집중하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이 네 책 무조건 11월 말까지 이명고는 그날까지 무조건 색인 자료,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노트 정리해서 나중에 외우더라도 반드시 자기만의 어디서 구조화됐네, 어디서 주워 치트키도 말, 본인이 하세요 책 읽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노트를 정리를 하면 1회독이겠지만 노트 정리하고 한 번 더 보면 2회독이 될 것이고 그걸 한 번 더 보면 3회독이 됩니다 자,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강사가 어디서 그냥 말랑말랑하게 해준 것만 듣고 강의만 딸랑딸랑 듣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합격률 100% 나와야죠 100% 안 나옵니다 어느 강사도 100%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정말 순수하게 투자한 것을 환원하려면 잘 지켜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문법은 욕심내지 마세요 탐구를 하려면 스키마가 자동화 처리되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탐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완벽한 지식의 적층과 그 지식의 자동석 처리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식이라는 것이 외부로 확장되는 것까지 신경 쓰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도 봐야 되고 여러 책도 봐야 되고 여러 책도 단권화도 해야 되고 이 책 저 책도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동화를 할 기회를 놓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법도 사례가 뭐가 나올지 탐구가 뭐가 나올지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기본 베이스에서 자동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거를 계속 반복하십시오 사례 중심이고 뭐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두 권의 책을 반복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관리에 받을 때도 이거를 신경 쓰는 거예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제 교재는 앞에 두 책보다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제 자랑이 아니라 단권화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이쪽 저쪽 여러 사람들 책을 조직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충돌되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양입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교재만 믿고 갔다가는 오히려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특이한 일을 겪게 되실 거예요 얘는 기본의 수용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을 충분히 공부한 사람이 볼 만한 책이에요 그래서 강의 교재죠 강의는 항상 학자들 걸 얘기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최소 3회독입니다 여러분 회독 좋아하시잖아 최소 3회독에 노트 정리 필수입니다 안 하셨어요? 지금부터 하세요 아직 11월 말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 올해를 실기하면 후회하실 거예요 겁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60명 뽑던 해에서 40명으로 줄어도 낙담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듣겠어요? 60명에서 70명, 80명은 올라갈 일은 거의 없어요 저런 일은 일어나지 않나니까 올해는 진짜 유별나네요 그러니까 다 나올 거야 이제 주고 봐 온갖 장롱액 면허 다 들고 나올 거야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임용고사가 지식의 적층을 많이 했다고 해서 합격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재수가 없으면 장롱 면허한테 실컷 1년 동안 공부하시는 분들이 자리를 뺏길 수도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철두철미하게 저는 재수강생 위주로 돌아갑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특히나 저에게 어떻게 믿음을 주고 전반기부터 꾸준히 하셨던 분들 제 기준에서는 무조건 합격해야 됩니다 남한테 줄 자리 같은 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소 3회독입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예요 아시겠죠? 물론 3회독 하다 보면 다 저한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걸 왜 하냐?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탐구는 완벽한 지식의 자동성 처리가 돼야 돼요 많은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책 두 권 가지고 좀 하라는데 이것도 아기 싫다 그건 도둑놈심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저는 맨날 핀잔 들어요 제 지인분께 무슨 핀잔 들을까요? 왜 자꾸 학원에서 네가 그거를 결정하니? 내추럴하게 내둬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검사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려고 변별하려고 하는 게 평가인데 왜 강사가 자꾸 개입해서 합격 못할 사람을 합격시키고 합격할 사람을 떨어뜨린다고 한다면 네 잘못 아니냐라고 얘기를 제가 비판을 많이 들어요 저는 이게 직업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조차도 안 하고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제 생각에는 그거는 최소한 제가 아무리 사기꾼 같은 기질이 있다고 해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학원에만 그냥 다닌다 다닌다 학원에 대한 의존도만 높인다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해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 정말 운이 좋은 세대로 칭송받으실 거예요 세 번째 문학입니다 문학은 책 공부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전문 읽기도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학 공부야말로 완벽하게 제가 드린 자료 제가 드린 문제 제가 드린 상황에 적응하는 데 최적화해야 됩니다 미니 모유사든 하품 모사든 여러분들이 힘들게 토요일마다 와서 응시하고 열심히 쓰려고 했던 이유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학 때문이에요 문학은 현장에서 거의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주어진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 미리 예상도 안 되고 심지어 처음 본 작품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가 근거 찾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미리 사전에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프레임 그런데 문제를 내는 방식이나 문제를 내야 될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아무리 작품이 바뀐다고 해도 아무리 낯선 작품이 나온다고 해도 찾으라고 하거나 쓰라고 하는 목표는 분명하다는 거죠 교수님들은 그때그때마다 임시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육의 지표를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내시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는 분명한데 그 안에서 재료가 궁금하죠 이게 핵심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중국집이든 다 뭐는 있어요? 짜장면은 있죠 그죠? 그런데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을 거 아니야 선생님이 주로 가시는 맛있는 짜장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짜장면의 차이는 뭘까? 바로 재료와 레시피의 차이일 뿐 사실상 어느 곳에든 중국집 가면 뭐가 있다는 거 알아요? 짜장면이 있다는 거 알겠죠? 그게 프레임입니다 문학은 프레임을 고정화시키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내가 잘 쓰고 분석하고 근거를 찾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러려면 시뮬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책이나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전문 읽기 그게 시가 됐든 소설이 됐든 말이죠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모고 문항 활용하셔야 되고 반드시 작성 방법을 맞춰서 조건문석에서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구상하셔야 되며 제일 필요한 것은 써보시는 거예요 써보시는 거 자, 가치는 미니 모고사 미니 모고사가 1등입니다 여러분들 실전 모고사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실전 모고사는 5년 전에 1등이었어요 하지만 최근 2, 3년 사이에서는 실전 모고사는 1등이 아닙니다 실제 1등은 미니 모고사예요 제가 지금 와서 얘기하는데 작년에 6회 미니 모고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5문제가 나왔어요 한 회분에서 이번 주에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9월, 10월, 11월에 오신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문제를 몰라요 그래서 불만이 가득해요 해준 게 안 나왔다고 제 말뜻 이해되셨어요? 가치를 몰라요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실전 모고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아닙니다 미니 모고사가 1등입니다 2등이 뭐예요? 2등이 실전 모고사예요 실전 모고사는 왜 실전 모고사냐? 문제가 적중되고 좋아서가 실전 모고사가 아니라 그렇죠, 현장에 와서 직접 시험처럼 평가전을 치르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전 모고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으시겠어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들이 인강 듣다가도 9월, 10월, 11월에는 꼭 학원 나와서 응시를 해보는 이유가 여러분도 알잖아요 실제 내가 현장 나와서 응시해보는 것과 집에서 내가 혼자 쓰는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남에게 한번 내 글을 읽혀보고 하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 받는 것과 나 혼자 자기 중심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합기출사예요 그 다음에 합후모고 형성평가 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자, 이걸 다 했는데도 난 부족해 뉴페이스가 또 필요해 나는 더, 뭐?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뭐 수능 마드텅을 보시든 뭐 EBS를 보시든 아니면 제 치트키를 보시든 상관없어요 햇병문학을 보시든 상관없습니다 제가 터치하지 않겠습니다 교수들은 하지 말라고 하지만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과 교수들의 온도 차이가 크다는 건 제가 중간 단계에서 많이 느꼈어요 교수가 하지 말라는데 합격상을 했대요 교수는 왜 그런 거 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는데 합격생은 그거 하라고 유튜브 찍어요 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그래서 중간자로서 저는 출제자분들의 말씀도 들었고 합격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인터뷰하고 얘기하는지도 다 봤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수능 자료 보는 거에 대해서 막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의의가 있다고 한다면 하세요 단, 정확하게 목표를 인지하고 하셔라 그냥 풀어보고 그냥 해보고 60권, 30권씩 해본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아요 자, 수능 지문도 구성된 거예요 즉, 편집자의 의도에 따라서 구성된 겁니다 전문읽기가 아니라는 거죠 주어진 편집본에서 찾는 거예요 자, 그 안에서 내가 객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서 쓰라 태도 쓰라고 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 하잖아요 의미 쓰라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못 믿겠다 나는 힘들다 라고 하신다면 최대한 많이 읽고 묶어보세요 아까도 얘기해드렸고 지금도 얘기해드렸고 앞으로도 얘기해드렸지만 문학은 프레임 중심입니다 내야 될 걸 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서든 태도든 의미도 사실은 교수들에게는 내야 될 당위성 때문에 거의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회적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느끼려면 여러분들이 최소한 5년에 6년 정도는 시험을 준비하셨어야 돼요 N수생으로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느낌 그러니까 제 수강생들이 N수생들이 많아요 왜? 느껴지거든 내 말이 맞거든 근데 이제 막 한 번 시험을 보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이제 기껏 한 두세 번 벗던 사람 3수생까지는 일회적으로밖에 안 받기 때문에 아직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나는 귀를 잡았고 코를 잡았고 다리를 잡았으면 딱 그렇게 생긴 건 줄 알죠 임용고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걸 느낄 정도로 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여러분들은 단기에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저를 믿고 맞춰서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드리고 돈은 돈대로 깨지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낙담을 하는 경험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건 저주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가지 말라고 당부드리는 겁니다 자